1. 선녀 아내 옛날에 경상도 안동에 어느 양반의 아들 선근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공부를 좋아하는 젊은이로 자랐다. 하루는 그가 글을 읽으며 앉아있는데 졸음이 자꾸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는 꿈에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이 보이는 한 예쁜 처녀를 보았다. 그녀의 놀랄만한 미모와 그녀가 걸친 천상의 장옷에 매혹대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이런 말로 인사를 했다. 저는 천상의 선녀인데 하늘의 왕이 당신의 아내가 되라면서 저를 하늘로부터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사라졌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 아름다운 선녀가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그런 후로는 그는 자주 선녀의 아름다운 육모가 생각나서 상상 속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몰래 기도했다. 하루는 선녀가 꿈에 다시 그에게 와서 말했다. 저도 당신에게 가기를 열망하지만 하늘 왕이 제가 당신의 아내로 함께 살아도 된다는 완전한 허락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화원에게 제 초성화를 그리도록 추선했고 그에 꼭 맞는 아름다운 액자에 넣어가지고 오늘 당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내로 올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의 여정 매호를 첩으로 맞이해도 좋아요. 이런 말을 하고 그녀는 사라졌다. 선근은 잠이 깨었는데 그의 옆에는 금빛 액자에 들어있는 하늘 선녀의 초상화가 놓여있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였으며 그래서 그것을 제일 소중히 간직했다. 그는 선녀가 그에게 허락한 대로 여정 매호를 첩으로 삼았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아름다웠던 그녀를 늘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었다. 알아 누워 있는데 그 선녀가 다시 나타나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알아 누워 계신 것을 보니 참으로 슬프군요. 그러나 제가 당신을 만나러 하계로 내려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연꽃 청원인 옥연동으로 가세요. 그러면 제가 그곳에 당신을 만나러 가겠어요. 선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즉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부모님에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여행할 차별을 했다. 그리고 나서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사실 옥연동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알또리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유적지며 명소를 찾아다니며 이리저리 당황했다. 하루는 그가 아주 먼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나무들 사이에 세운 아담한 궁전이 있었다. 그는 대문에 옥연동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달콤한 가야금의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선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가야금 연주를 잠시 멈추고 그를 반갑게 맞아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간은 달콤한 꿈속에서처럼 날아 지나갔다. 거기서 그들은 부부의 정을 맺었고 그래서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선근은 그녀를 그의 부모님께로 데려와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들은 순순히 그를 용서하고 선녀를 두 팔로 맞았다. 그들은 정식 혼인식을 올려서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에게 아들과 딸도 태어났다. 선근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갈 때가 되어 길을 떠났다. 그날 밤 선녀의 방에서 속삭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선근 자신이었으며 그는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들키지 않게 몰래 돌아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출발했으나 불과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녁에 다시 돌아왔다. 며칠을 이런 식으로 보냈다. 여종 며월은 그런 사정을 알았고 질투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나라의 처녀가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근과 가깝게 지냈으나 그 후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주 소외되었다. 며월은 이러한 밤마다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야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여종은 선근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의 며느리가 젊은 남자를 집안에 들이고서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근의 아버지는 사실을 알아보려고 가보았더니 며느리의 방에서 남자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는 남자가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노발대발하여 다음날 아침 선녀를 앞에 불러놓고 그녀를 심히 질책했다. 그녀는 메월의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죄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매질하게 하고 가두어두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외쳐 말했다. 아버님, 저는 결백합니다. 이 은장도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것을 공중에 던져보세요. 만일 제게 죄가 있다면 그 은장도가 제게 떨어져서 제 가슴을 깊이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결백하다면 디딤돌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꿰뚫을 것입니다. 아버님, 부디, 부디 이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녀의 아버지는 은장도를 들어 공중에 던졌다. 놀랍게도 그것은 디딤돌 위에 떨어져 그것을 깊게 꿰뚫었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기적의 진실을 믿으며 남편에게 애원하였다. 선근이 돌아올 때까지 제발 기다립시다. 분명 며느리의 결백이 판명될 테니까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믿었으므로 완과하게도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녀는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은 그녀의 자태는 고요했고 몸에서는 달콤하고 영원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준 것에 대해 누유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하인들이 와 그녀를 관에 넣으려고 했으나 시신은 은장도를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시신이 마룻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옮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선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선근은 과거에 합격하고 드그이 만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 일어났던 비극에 대해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적절한 장례를 준비하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날 밤 아내가 누워있는 방에서 밤샘을 하며 앉아있었다. 그는 잠시 잠이 들고 꿈을 꾸었다. 선녀 아내가 그에게 나타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이 떠나 계신 동안 저는 자살을 강요당했어요. 제 육신이 죽던 날 저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왕 앞에 갔습니다. 그는 제게 단호하게 그리고 심히 못마땅해서 말했습니다. 과인은 네가 그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네가 인간과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 네 앞에 닥친 모든 것을 너는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네 남편에 대한 너의 사랑이 매우 기쁨으로 과인은 네가 돌아가서 네 남편과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돌아와 아내가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만일 당신이 메오리라는 여정으로 하여금 그녀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뉘우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녀가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저는 다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또다시 사라졌다. 선교는 꿈에 죽은 한 애의 말을 듣고 깊이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매월을 조용히 불러놓고 그의 아내에 대한 원한을 회개하도록 그녀에게 열심히 호소했다. 그가 너무나도 간곡히 매월에게 애원했으므로 그녀는 그의 진솔함에 감동되어 질투심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악함을 뉘우치고 선녀 아내의 시체 옆에 꿇어 앉아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빌었다. 그러자 커다랗고 하얀 양초와 같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누워있던 시체에 혈기가 돌더니 볼에 홍조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떠지고 상처도 시순두지 나왔다. 그녀는 일어나 앉았고 그토록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은장도가 마릇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시 살아났고 선교는 너무나 기뻐했다. 비극의 먹구름은 거치고 그 가족은 다시 행복하게 살았다.